엄마 시골 가 있는 동안 가게 안 맡을 거면 집 빼. 밥을 얇게 펴라고 얇게. 이게 신나라 김밥 비법인데. 여기 오세요. 아침마다 오는 손님 있잖아. 굉장히 착하고. 두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? 몰라? 할머니는 어떠셔? 다 안 좋아지셨어? 걱정이나 해. 울어? 난 울어. 미워, 미워, 미워. 다 좋아질 거야. 내일 저 도와주실래요? 김밥 알아야 되는데. 난 울어. 난 울어. 난 울어. 난 울어. 됐어. 언니야. 아이템이랑 keeping eyes.